지난해 가을 송이가 기록적인 풍작을 거두면서 쉽게 맛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작황은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송이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경북 봉화, 문경, 청송 등 전국 주요 산지에서 거래된 송이는 543kg으로 지난해 7만 8,250kg에 0.7kg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이가 나는 지역인 영덕은 지난해 9월 24일까지 3만 5,766kg이 거래됐으나 현재까지 공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오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버섯이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까 도토리가 싫어가지고 도토리만 쳐서 갖고 가는데 송이 최치량이 줄면서 올해 경북도 내 송이 평균 공판 가격은 1kg 기준 36만 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송이 작황이 부진한 것은 최근까지 늦더위가 이어진 데다 강수량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송이 작황이 부진하면서 송이 축제를 여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27일부터 축제를 개최하는 봉화는 송이가 거의 나지 않아 축제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